작살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매달린 사진 실사입니까? 어 그거 실사예요 보여줘 보여줘? 아 당연히 할 수 있죠 어 당연히 할 수 있죠 형님 감사합니다!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야! 감사합니다! 방송은 공기상이랑 똑같죠? 도전 시가한테 시가야 매운 것 좀 준비해줘 어 알았어 해 놓고?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와우! 어 역시 시가 일 잘한다 아 이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야 내가 뭘 잘못했니? 아니지? 아아아아아아악 어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매운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고기 볶습니다 물은 조금 자 그리고 매운 거 만드는 건데 맛있게 맵게 만들자고 오 예스 예스 와 형님들 근데 캡사이싱 분말이 웬말인가요? 나 캡사이싱 분말은 안 먹어 봤거든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? 와우 와우 아 시가야 이거 잘못 싸운 거 같은데 분말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물 넣고 끓여보자 여기 태국 고추 쇠고예요 쇠고 예 다섯 번 넣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우와 세 번 공주들왕자들님 별풍선신 네 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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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일단 이거 인정하시죠 자 이제 자 이제 분말가루 들어갑니다 분말가루 일단 또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일단 한 스푼 더 넣습니다 캡사이싱 들어갑니다 캡사이싱 맛있겠네 아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 미각을 모르는 놈입니다 그 전국에서 맵다는 거를 웬만한 건 다 먹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형들 이 태국 고추 이거 안 매워요 솔직히 아 너무 많이 넣어 이 정도는 이렇게 딱 조리를 해줘야지 이거 매운 거를 즐길 줄 아는구나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매운 거 즐길 줄 많이 해먹어 봤어 이 정도면 먹어야지 이게 남자입니다 일단 카레가루도 넣겠습니다 아 찐 개빨개 오케이 일단 이거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고추기름을 또 넣어줄게요 고춧기름 조금 넣어주고요 형들 맛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오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보이는데 봐봐요 와 맛있겠다 오 좀 가까이서도 오 뒤질 거 같은데 색깔이 끝났다 아 먹으면 죽는 거다 와 아 협파 닭으로 하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약간 매워서 튀는PA 찍ろ 야야야 marketers based on how much 더럽게 외우는데 맛있어 내가 할텐데 형님들 저 시가한테 맛 한번 보라 그래 바로 칼에 깔아놓고 바로 할게요 근데 이건 진짜 역대급이야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개 역대급이에요 완전 역대급 사자 먹어봐 껌 뱉었고요 칼이야? 일명 디진다 칼이라고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 봤지? 오마 하나도 안하고 짜증나 야 미안하다 야 칼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도 매니저가 착한의 순한 맛으로 사왔어 누가 착한 애겠습니까? 약간 매운맛입니다 자 여러분들 밥이고요 자 이제 육박이 마를게요 여러분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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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 그래 육박이 남편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야? 아 이 고추 먹는 거 아니니까 고추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다 이게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디진다 칼 아니겠습니까 자 고기랑 당근 감자 청양고추 뭐 닭똥 채소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박이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풋파식이 아니라 육박이가 얌얌 쩝쩝쩝 한 번 많이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 매운 거 먹고 레몬 먹으면은 안 매워진다고 하니까 레몬까지 준비해봤어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비뒀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 아니 여러분 제가 근데 매운 거를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일단 여기 어 여기 고기 자 여기 고기랑 여기 밥이에요 자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오오오오 Max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얼굴 빨개졌는데 엥 에엥 박두 쯦쯤떡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레몬 레몬가 먹을 때 레몬 먹으라며 아아아아아아 짠아 이거 이 맛이야 아아 아 좋아어 injured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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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 흐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제가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가 부르네요 잠깐만 지금 먹어봤던 거 중에 제일 맵습니다 와 내가 진짜 전국 3대 매운 짬뽕 완뽕 3번 해봤거든요 와 이건 식당에서 파는 거 비교도 안 됩니다 우유 먹방 하냐고? 그래요 나 우유를 좋아합니다 으윽 나 원래 매운 걸 진짜 잘 먹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나 이제 매운 거 어디다 잘 먹는다 안 할게요 서원에서 나 김읍박은 2018년 12월 9일부로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절대 까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뒤진 것 같아 안녕